보드 좀 탄다는 경공들 사이 이미 알아주는 인기 스타라는 실력 파블동 엠바다 엠바는 그 어떤 순간이 와도 오직 보드 타기에 집중 또 집중하는 강한 정신력과 뭐 마린이보다는 조금 더 길고 강한 뒷다리로 내는 넘치는 파워 게다가 육중한 몸으로 좌우 균형을 맞추는 섬세함의 삼박자를 둘 갖춘 강력한 우승 후보다 견생무상 오직 보드가 좋아 보드만 보고 보드를 위해 보드 위에서 달려온 견생 6개월의 세월 오늘도 엠바는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 중인데 그럼 엠바의 뒤를 쫓는 귀여운 아기 닭순트 한 마리 아유 아유 그러다 발필라 데뷔 저리가 저리가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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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 한번 타보겠다고 엠바 옆에서 용을 써보는데 아이고 녀석 우쭈쭈쭈 아유 어여 가서 엄마 찌찌 더 먹고 와요 어 너는 아직 어려서 보드 못 타 그러다 다쳐 야야야 발필라 발필라 이거 왜 얘기해 이래도 난 저녁 보드 있는 것 같아 어디 한번 보여줘 내가 타는 거 보여줘 잡아봐 봐봐 어 근데 이 꼬맹이 낯이 좀 있다 했더니 아하 녀석도 경기에 참가한 강당한 선수였다 생후 60일 최연소로 참가한 선수 이름하여 소세지 한편 이곳엔 주목해야 할 또 한 마리의 숨은 우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보드 콜리 폴드시겠다 포드를 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다 마치 장난감을 다루던 듯한 남다른 여유 오 한 다리로 보드를 잡고 가다가 순식간에 방향 전환까지 폴이 스케이트도 타는 거 보고 배웠으니까 폴이 엠바의 스승이죠 오 이제 보니 폴은 견공 보드계의 1인자 터나 보드 앞에서는 꼬마도 스승도 없는 법 먼저 차지하는 개가 1인자다 엠바 보드를 밀고 슬슬 도망가는데 의지의 소세지가 보드 쟁탈전에 끼어보지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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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에 붙여 역부족 우여곡절 끝에 보드를 차지한 엠바 기쁘하는데 하지만 방심의 순간 폴이 순식간에 보드를 낚아쳐서 달아났다 엠바 따라가 보지만 점점 뒤처지고 빠른 스피드로 질주하는 폴 녀석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탄다 그리고 여기 새 기술을 개발 중인 어여폰 시추 한 마리 녀석은 몸의 반동을 이용 자 하나 둘 자 뒤에서 힘껏 밀면서 앞으로 오 작전명 구워지는 곳 직진 방법을 연구 중 다른 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의 보드타기 기법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그렇게 계속된 연습 어휴 개들이 보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정말 몰랐네 음 어디다고 놀리지 아니 아니 강아지라고 놀리지 말아요 나도 보드 신동이 될 거야 응 보드 신동 보드 신동들이 다 모여있다는 소식에 그동안 알았던 마린이 처음 만난 신세계에 당황했다 오우 마린아 친구들하고 인사 좀 해봐 근데 오오오 녀석 기손제압부터 갑작스런 경쟁자들의 등장에 마린이 위기의식을 느낀 걸까 짧은 뒷다리에 어느 때보다 힘이 팍팍 실리고 다른 개들 보란 듯이 보드를 타는데 어휴 뭐 저런 게 다행이냐 동호회가 낯설어서 낯가리냐 친절한 엠바씨 보드 동호회의 선배답게 신참인 마린이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거는데 오 깜짝이야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하지만 마린이는 어쩐지 영 관심이 없는 눈치다 견공돌 사이 인기 만점인 보드마니아 엠바 이렇게 무시당할 순 없다 오직 보드 외길 그간 갈비받는 실력으로 다가가려는데 우리 마린이 고개까지 돌려버렸다 보드는 이제 분노를 싣고 오직 보드 동호회의 선배답게 신참인 마린이